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간에 누군가 따라다닌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 싫어! 싫어! 제가 생각해도 그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새고 너무나 소름 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그 일이 이 영상에서 일어납니다. 응? 어때요? 너무 좋죠? 아 너무 싫어요. 자 데이터팩이 켜주고 있죠 지금? 데이터팩이 켜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를 따라다닐 범인은 용암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를 따라다닐 어 그건 용암인데요. 저희가 가는 길마다 하늘에 이렇게 용암이 생기게 되는데요. 자 이제 저희의 목표는 말 안해도 알겠죠? 엔더 드래곤입니다. 아! 아니 엔더 드래곤 정도는 잡아줘야죠. 빨리 나무 캐세요. 주변에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빨리 캐야돼요. 안그러면은 용암에 다 타버린다고요. 자 그리고 지금 타이머 보이시죠 뜬거? 네. 5초 게임 모드입니다. 어? 빨리 말해줘. 빨리 말해줘야 돼. 빨리 말해줘야 돼. 나 나무 한 세트랑 기반함 한 세트. 기반함? 그 사이에? 근데 나도 이전에 우리 극한 크래프트 할 때 기반함 꺼내던 버릇 때문에 기반함을 또 두 세트 꺼냈어. 잠깐만. 두 번째. 일단은 내 위에 용암이 생긴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는 말은? 진짜 이거 머리만 잘 쓰면은 평생 살아갈 수 있거든? 어떻게? 비밀입니다. 개인전이기 때문에. 나 황금 사과. 황금 사과를 꺼냈다고요? 네. 왜? 딱히aka SOBS 아아아아아아아!!! 뭐 handled.로비님 죽었는데? 나 죽었... renewable 사장의 영웅이 용암이 다ligo 살려주세요!! 이럴 방무가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루야님 같이 살자 우리 아zo go 뭘 더 가... 이제 와서 돌리기 CCtext 늦었어 루야야 야 너만 잘 살겠다고 지금 야! 야!!!! 게임 본다, 오케이. 이렇게 나오신다 이 폴르 루야님 같이 살아요! 루야님 같이 살아요! 아니 뭐 뿌수고 오면 어떻게 해요? 루야님. 왜? 아 왜 짜증나세요? 아 제나님한테 가요. 이미 티피를 여기로 탔는데 어떻게 제나님한테 갑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랑 오케이. 아 씨, 황남사관 씨, 놓쳤어. 나는 먹으띠롱. 나는 먹고 있도록! 나는 먹고 있도록! 자, 저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말. 이러지 말고 황금 상어 먹었잖아. 응! 그냥 용암 쪼꼬 돌아다니지 마. 나 똑똑한데? 황금 상어를 믿겠다, 이건가? 그렇지. 스테바타임! 오케이, 일단은 엔더 차원의 문틀을 꺼냈습니다. 어, 그리고 뭔가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이제 뭐 다음 겜모 타임 때 기반을 다지고 열심히 야생을 하면 되겠지? 의외로 물속으로 가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겜모 타임, 겜모 타임, 겜모 타임, 겜모 타임. 아싸, 됐어! 오케이! 완벽합니다! 아, 꺼내야 되는데, 그 엔더 포털 만드는 거? 제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먼저 가냐? 아니, 어차피 개인전이잖아요. 먼저 잡은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건 맞지. 일단 수영을 하고 가고 있긴 있습니다만, 답이 안 나오는군요. 다들 물속에서 생활하고 있어, 지금? 응. 어허. 하하하하하하. 사람은 현명할 줄 알아야 돼. 아, 저도 이미 물속이여 거창. 뻥치네. 그래, 이대로는 안 된다. 야, 여기는 더 이상 땅을 찾기가 힘드니까 보트를 타고 떠나자! 보트? 보트 타고 가면 훨씬 더 빠르든. 근데 내 위에 융암이 생성되는 속도도 빠른 것 같거든? 하하하하하하. 이걸 어쩌면 좋는다. 오늘 준비 다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어? 갈 준비? 당연히 다 끝났지. 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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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어, 섬. 나 괜히 바다로 나온 것 같아. 섬이다! 섬비야? 아싸, 아싸. 선인 발견. 오, 5초! 여러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못 꺼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경험치병은 꺼냈잖아? 고, 로빈! 고, 로빈! 갈 수 있다! 경험치병 뿌리면서 지나가면서 훠훠우훠우옹! 등듯이 되게 잘 꺼낸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서 빠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가자! 왜 나만 لى 먼저 보낸算이임은데? 잘다! adaptations! 좀만 늦었으면 용암에 완전 장길뻔했어! 어 잠깐만 문제가 생겼다 엔더월드에도 용암이 떨어진다 뭐야 그러면은 엔더 그레곤 어떻게 잡아? 먼저 간 사람이 임자지 미안하다 엔더 소환되는 용암에 다 타버렸다 지금부터는 일단 저 엔더 수정을 다 부쳐야 돼요 와 야 근데 이거 있잖아 한 번 간 데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엔더 수정 가스 하나 터뜨렸고 두 개 터뜨렸고 와 용암이 왜 여기까지 떨어졌네 황금사과를 먹고 위로 올라가야겠는데 아니 엔더 크리스탈 왜 이렇게 높은데 있냐 용암에 빠져라 용암에 빠져라 용암에 안 빠져 황금사과 있어서 올라왔더니 터졌네 아니 괜찮아 다른 것까지 부수고 좋지 양아치냐 어 뭐야 이걸로 끝이야? 기누야 왔구나 왔지 남 좋은 일 해줄 수도 없는데 어디 로드님이 어딨나면 볼까 엔더 월드가 지금 용암 밭이라는 걸 보면 깜짝 놀랄걸 뭐야 저 뭔 일 안녕 래님 이게 뭔 일이야 이거 우리 깰 수 있니 야이 심하게도 내놨네 엔더 드래곤 잡을 수 있는 거 맞아? 어 저기 엔더 크리스탈 저 엔더 크리스탈 안 부서졌다 멀리서 화살을 쏘면 되겠구나 아싸 하나 부섰고 어 저거 한 개 안 부서졌다 야 안 부서진 거 아직 엄청 많아 저 크리스탈 아직 안 부서지고 있다 부서는 이거 철장 때문에 안 부서진 거야 어 부섰다 야 나 어떻게 부섰노 저거 어떻게 했냐 화살 쐈는데 야 이거 엔더 크리스탈 다 부순 거 같은데 그럼 이제 마지막 막타만 잘 치면 되는 건데 엔더 드래곤 어디 갔니 아 여기 이너크래프트 꿀 날 거 같은데 어 여깄다 여깄다 엔더 드래곤 잡아 잡아 어이 엔더 드래곤 이쪽이다 소리는 나는데 못 찾겠다 이거 물보다 더 심한데? 앞이 안 보여서? 그니까 물보다 더해 이거는 어 겜모드 야 일단 겜모로 날아봐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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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드래곤 어 야 겜모 안 꺼진다 겜모 안 꺼진다 베이적 어 나이스 드래곤 박사만 치면 돼 그러면 이제 어딨지? 드래곤? 어딨지? 소리가 나는데? 여기 날개 짓 소리 나는데? 여깄다 어디? 어디갔지? 여깄다 어이 드래곤 야 칼 칼 하늘을 올라갔구나 때려 때려 어 여기 휴식으로 인정되는 그거다 어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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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딱 걸렸어 뭐해 겜모 안 꺼진다 그래 우리 밸런스 패치 당했다 이 자식아 어디갔어 어디갔니? 여깄다 왜 이렇게 빠르니? 야 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따 이거 엔더 크리스틀 안 깨졌다 왜 안 깨졌어? 어 어디? 아 그래서 저기서 왔다갔다 버리는 거야? 빨리 잡아야 돼 폴카오토에서 포트렸어 이렇게도 용암을 잘 피해 가는 거야 용암에 데미지를 안 받는 것 같아 아 나 방금 봤는데 너 어디가 땅이냐? 어이 눈 아파 어어 눈 아파 미치겠다 오오오오오! 내 근처에 있어. 소리 나는데? 이쪽인데? 가운데 어딘가에 있거든? 오 여깄다! 어디? 뭐야 오 있었어? 얻어보셨나? 저기 있다. 여기여기여기여기 바깥 바깥에! 바깥에 오케이믄 확인! 가자! 지금이다! 길이다x2 여기 어디냐? 어 얘 왜 이렇게 빨라? 제발 제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나도 활 들고왔다 이놈아. 얼마 안 남았다. 진짜! 가만! 어? 또 들어갔어. 어 나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왔다! 이쪽으로 갔는데? 밑에! 밑에! 밑에 있어!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와.. 진짜 힘들다. 빨리 와! 이렇게 거절한 애가 이렇게 부족하기 힘드냐. 완전 드래곤! 엔더 드래곤! 너 이제 끝났다. 자, 이제 막타 잘 때려야 돼요. 오늘의 승리자는 막타로 갈려집니다. 마지막 막타! 오예! 여러분, 이렇게 막타는 제가 때리고 제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와,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이노크 보다 힘들었어. 어,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고 우승자는 저구요. 자,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의 오블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갑시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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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